야, 안내면 누구 있어? 어? You have somebody? 어? 오! 오빠 머리 갈아! 오! 오빠 잘랐어? 오빠 봐! I think that you cut by yourself, 맞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집 근처에서 이용실이 몇 개 있는데 머리 한번 깎아 보려고 합니다 혼자 촬영하는 거는 오랜만이긴 해요 항상 니랑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오늘은 머리를 깎으라는 말을 해줘서 여기 그냥 로컬에서 머리 한번 깎아 보려고 여기서 머리를 카톡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헤어 네일 헤어 보이스 카톡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카톡?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누가 봐도 나 미용실 같은 느낌이죠? 물어볼게요 시작 그러다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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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봐도 나 미용실 같은 느낌이죠? 물어볼게요 시작 근데 좀 걱정돼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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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니까 안쪽에 한 분 더 계세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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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 잠깐 둘러보니까 여기 그냥 머리 깎는 게 조금만 가게 해요 카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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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컴컴 컴컴 아 머리 스타일링 해준다는걸 안할려구요 음 머리가 좀 일자라는게 그렇긴한데 괜찮은데 음 맘에딱 아 컴컴 머리 깎았습니다 일자긴 한데 여기 앞에 하다나올까 괜찮아 이거 땀무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원 잠깐만 머리 감겨지거나 그런건 없는거 같고 머리 숯좀 쳐달라고 싶은데 제가 숯가위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대로 괜찮은거 같아요 어때요? 머리 너무 일자 아니야? 앞머리카락이 있고 눈 찔르는거 너무 싫어가지고 집 앞에서 머리 잘랐어요 야외친구한테 어떤지 물어봐야되요 리액션까지 영상에 한번 담아볼게요 아 진짜 야 안내 누구있어? 유하이설바디? 어? 진짜? 그렇게 눌거야 뭐해? 라이시이? 아니 어! 어! 오빠 머리 갈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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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혼자 잘랐지 맞아? 아니 오빠가 팔만동 들었다 야 근데 머리가 너무 일자지 이렇게 어! 웃겼다 하하하하 아 진짜 웃겨 나 혼자 잘랐다 아니 8만 동 나도 진짜 좀 그렇게 해 야 그렇게 8만 동으로 나들 해줄게 그래도 늦게 창문 열어? 나 카메라 준비? 응 아이고 아 진짜 웃긴다 이거 봐봐 머리가 너무 일자야 이렇게 그치? 잘생겼어 확실히 래킹 그래도 여기 컷이 좀 애매해 그렇게 해야지 진짜 그렇게 자고들어 진짜 웃긴다 1주일 후 똑같아 괜찮아 어차피 팔만동 한복숍이야? 아니 그냥 여기 앞에서 오빠 어떻게 했어? 깍독 깍독? 그냥 깍독 밖에 있거든 응 바우니티엔 바우니티엔 깍독 땀모잇 잘했어 비디오도 만들었어 응 언제 언제가 음 권칩 몰라 응 너 조용히 고맙다 네 고맙다 안녕 아멘